이렇게 또 난리법으로 치지 않습니까 이런 테이블을 한번 보죠 이렇게 조작을 한 걸 다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4.15 총선 규쾌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고 제가 급하게 마지막에 진위 판별하기 오늘은 서울 강동을 성동을 인천연수갑 민경욱 의원이 인천연수월이니까 인천연수갑 여러분 지금까지 소개해 준 대부분 4.15 총선 국회의원 진위 판별하기는 대부분 당각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개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것은 허병기 인화대학교 명예교수님이 주장하시는 건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천연수월의 민경욱 정일영 후보의 그런 선거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여러분들 추정을 해보니까 뭡니까 정상적인 선거가 바로 하단입니다 부정선거가 없는 경우 정상인 경우에 각 후보의 지지율은 득표율은 당일투표와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에 거의 비슷하다 정일영은 0.38 민경욱은 0.42 이정민은 0.19 그러니까 인천연수월의 시민들은 사박 5일 사이를 두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 각각 나눠서 투표하지만 순환명을 이루어진 사전투표 그룹과 당일투표 그룹은 각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번입니다 정상적인 선거인 경우 그러나 조작이 이루어지게 되면 바로 관내와 관외가 크게 당일과 차이가 되게 됩니다 정일영은 바로 관내 관외가 커지고 민경욱은 당일에 비해서 관내와 관외가 적어지고 이정민은 당일에 비해서 관내 관외가 마이너스 3% 정도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강동월의 진짜 국회의원인가 민주당의 이해식 후보하고 미래통합당의 이재영 후보가 붙었습니다 완전 조작선거입니다 이해식 후보는 당일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에서 무려 12.58%의 격차를 벌리게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공정선거인 경우에는 평균 1에서 3% 값입니다 그전에 실시했던 20대 총선 2016년은 후보별 평균은 2.8%였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의 이재영 후보는 사전투표 수를 빼버리게 됩니다 마이너스 11.64% 정도 이 역시 공정선거인 평균 1에서 3%를 훨씬 웃돕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이 선거 수치만 보더라도 총 조작이 24.2%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4.2%를 표를 도덕질한 겁니다 이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서울 강동을 사례는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이 전면 무효화되어야 될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얼마나 야만적인가를 보시게 되면 강동구 의뢰는 모두 7개의 동이 있습니다 7개 동 하에 제1투표소 제2투표소 제3투표를 합치게 되면 투표소 수가 모두 45개 됩니다 45개의 레벨에서 모두 다 투표소를 방문하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4.2%를 조작했기 때문에 모든 투표소에서 바로 민주당의 이해식 후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이해식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의 1입니다 2분의 1을 45개 곱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동전을 45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모두가 안면이 나올 확률 모두가 뒷면이 나올 확률 정도가 해당합니다 완전 조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강동구 의뢰를 보시게 되면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민주당 후보는 106표를 당일 투표에서 얻었는데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민주당 후보가 173표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191표를 얻습니다 당일과 사전이 완전히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른바 교차투표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교차투표 현상은 선거 부정에 아주 중요한 그런 증거입니다 결과적 교차투표서를 계산해 보니까 1831표입니다 1831표를 가지고 수정을 해 주니까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이해식이 당선되는 것이 아니고 통합당에 이재용 후보가 당선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확정된 수고 하단에는 뭔가 하니까 바로 추정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정값이라는 것은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위에 확정된 값은 중앙선거 관련해서 선거 데이터를 바탕을 했기 때문에 확정된 겁니다 강동우래 진짜 국회의원은 이해식 씨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탤런트라도 이름을 날렸던 분의 남편인 지상욱 의원 성동을 지상욱 의원도 본인이 부정성으로 떨어진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정치적 결의어 때문에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겠죠 민주당의 박성준 후보는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 투표에서 13.52%라는 엄청난 수치를 봤습니다 이것은 100% 조작입니다 지상욱 후보는 마이너스 13.21%를 받는 겁니다 총 조작률이 전국 평균인 25%를 상회하는 26.73%를 기록합니다 완전히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사전 투표 조작에 의해 가지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서울 성동구의 구민들은 비슷한 지지도를 보여야 됩니다 따라서 13.52가 아니고 0 혹은 1 혹은 2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13배 14배에 해당하는 13.52%가 일어난 것은 100% 부정을 한 겁니다 민주당 후보의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상욱 후보는 여러분들 중구 성동구월에는 모두 19개의 동이 있습니다 19개 산하에 사전 투표소가 82개가 있습니다 82개 모두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82개 곱한 것의 수치입니다 불가능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통합당의 지상욱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의 박성준 후보는 86표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상욱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당일 투표에 거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전 투표에서는 압도적으로 지상욱 통합당 후보가 패배합니다 관내 사전 투표에서 지상욱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민주당의 박성준 후보는 147.9표를 얻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에서는 지상욱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민주당 후보는 153.2표를 얻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가 완전히 다른 경우를 우리가 교차 투표 현상이 발생했다 부정선거에 대단히 유력한 증거입니다 교차 투표를 추정해보니까 12,185표입니다 12,185표를 가지고 이런 소위 부정이 일어난 것을 수정 보완하니까 결과가 지상욱 후보가 7만 1,000표 박성준 후보가 5만 표 정도로 승리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위값을 보게 되면 100% 이런 부정입니다 이런 값을 보면 100% 부정입니다 4.15 총선이 전면 무효화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그대한 사전 투표에 대한 전산 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 투입을 통해 가지고 선거를 훔친 것이고 4.15 총선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은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그대로 일어났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2018년 지방선거와 2017년 대선으로부터 다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의 핵심 수뇌부를 비롯해서 5.86 운동권 세력의 핵심 주름불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좌파 연구직권을 확신했기 때문에 20년 좌파 장기직권론 50년 좌파 장기직권론이 김민석 씨나 이해찬 씨나 이런 사람으로 입을 통해서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인천연수원은 민경욱이지만 인천연수갑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박찬대 국회의원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정성년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10.37%를 기록했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율 보다 10.37% 큰 겁니다 이것은 그 자체가 부정입니다 이것은 인천연수갑의 십수만 명의 여러분들 구민들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율이 이렇게 다르게 투표 성향을 보인다는 그 자체가 바로 교차투표고 교차투표가 일어났던 것 자체가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부정성 거란 겁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의 정성년 후보는 마이너스 9.77%입니다 이것도 아주 큰 겁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전국 평균보다 좀 낮은 총조작률이 20.14%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박찬대 후보입니다 45개의 투표소에서 모두 다 박찬대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박찬대 후보가 승리할 확률은 2분의 1 0.5입니다 2분의 1을 45개 곱한 겁니다 동전 45개를 모두 던졌을 때 안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정도의 극히 희박한 그런 확률로 승리한 겁니다 이 경우도 여러분들 교차투표 수가 7,083표가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게 되면 거의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물론 여기서 밑에 것은 추정값입니다 우연한 확정값 추정값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민주당 후보가 당일 투표에 114표를 얻었는데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을 때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168표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는 195표입니다 이렇게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와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이번에 허병기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모든 선거에서 각 후보는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에서 동일한 득표율을 기록해야 된다 아주 유사한 득표율을 기록해야 된다 수만 명을 이루어진 그런 종류의 사전투표자 그룹과 당일 투표자 그룹 사이에서는 10%대 9%대 7%대의 그런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 사이에 격차가 발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간단 명료한 그런 과학적 법칙에 따라 가지고 4.15 총선은 모두 다 부정승과 일어난 겁니다 3.9 대선도 꼭 같은 조작 방정식과 조작 프로그램과 조작 엔진을 가동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지방선거를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사전투표에 qr코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개인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사용해서 위조투표제 제조를 막지 못하면 6월 1일 지방선거에 또 부정이 저는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 같은 일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고 특히 오늘은 허경영 후보의 표가 광주광역시에서 동일하게 1%씩 그렇게 절도당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추가적인 그런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길 겁니다 진실 또한 이길 것이고 또 우리는 나라를 반듯한 그런 나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더라도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나라를 살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힘을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라는 것이 결국은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이번처럼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 같은 국민의 뜻과 전혀 다른 그런 악법들이 통과되고 결국은 헌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체제가 변질되기 때문에 그 위험을 여러분들 깊이 인식하시고 힘을 모아서 이제 새벽이니까 아침에 이제 날이 밝은 날이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대통령의 심함과 동시에 부정선거 문제를 거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여러분들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하루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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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